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집회했던 MIT 경제학과의 교수인 대른 에스모 글루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제임스 에잇 로빈슨이 함께 쓴 신간 아주 큰 대작인 좁은 해랑 이란 책이 출간됐습니다. 작은 제목은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입니다. 무려 895쪽이나 되는 대작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국가 권력의 급속한 확장 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시사점 과 교훈은 무척 큰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어제 시문에 실렸던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 총 14개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차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와 맞물려서 더욱 의미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와 시민의 균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좁은 해랑이란 책은 국가 권력의 통제 문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특정 엘리트층의 힘을 통제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권한과 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간섭과 개입을 강화 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 혹은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정치 엘리트들을 이른바 괴물 일명 리바이어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란 건 생리적으로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괴물의 이름인 리바이어던입니다. 여기서 리바이어던은 1651년도 영국 철학자로서 토마스 홈스가 출간했던 리바이어던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구약의 욕기 41장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강한 동물로서 강력한 국가 권력을 뜻합니다.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번영된 국가로 가는 길은 국가와 사회사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배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어떻게 힘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그런 자유의 획득이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고 있는 지배 엘리트정이 지나치게 강력해지고 큰 힘을 갖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독재적 리바이어던을 상대하던 큰 부담을 압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너무 허약해지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부재적 리바이어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경험입니다. 독재적 리바이어던과 부재적 리바이어던 이 사이에 아주 좁은 회랑으로 바로 번영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국가와 시민이 함께 달리면서 어느 한쪽도 우위를 차지 않는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때 그 국가는 번영의 길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레드퀸 효과입니다. 국가와 시민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비유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알리진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묘사된 레드퀸 효과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레드퀸 효과입니다. 이 책에서 앨리스는 레드퀸을 만나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한 번도 자신이 경험을 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주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레드퀸에게 이야기 합니다. 주위의 나무나 다른 것들이 자리를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것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자. 또 앨리스의 그 특별한 경험과 레드퀸과의 대화는 소설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다. 왜 우리가 쭉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죠? 모든 게 그대로네. 레드퀸이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앨리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빨리 뛰면 당연히 주변의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우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 빨리 달리면 보통 다른 곳에 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죠. 그러자 레드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곳은 느린 나라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리스와 레드퀸이 함께하는 이야기인데 레드퀸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분이 아쿠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이 빠른 나라에서도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껏 달려야 됩니다. 이 레드퀸입니다. 느린 나라와 달리 빠른 나라에서는 힘껏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퀸 효과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리듯이 단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레드퀸 효과다. 계속해서 국가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달리지만 동시에 개인도 그 국가의 그런 비대해지는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며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게을려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 사이의 국가는 시민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권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케럴의 소설 속에서 앨리스가 말하는 것은 모든 달리기는 제자 그림과 같기 때문에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리바이든을 맞선 시민들의 싸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레드퀸 이야기가 옳다는 겁니다. 당연히 리바이든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게을려져서 확대되는 국가 권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리 달리지 않으면 족쇄찬 리바이든은 어느 사이에 그냥 독재적인 리바이든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족쇄를 찬 리바이든이 어느 순간에 그냥 독재적 리바이든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최근에 보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이 노력해서 다시 독재적 리바이든을 족쇄찬 리바이든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는 리바이든을 견제하면서 잡아두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리바이든의 역량이 커지고 강해질수록 사회 또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철저히 국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일반 시민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달리기를 계속한 일이 성가신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나라의 성장과 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레디킨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어느 때는 한쪽이 우세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쪽이 우세한데 둘 사이에 계속해서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변동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국가와 사회사의 갈등입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국가 권력이 급속히 비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는 독재적 리바이어든으로 달려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기 집권을 걱정하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재적 리바이어든의 모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적 리바이어든을 족시를 찬 리바이어든으로 만드는 작업은 시민들의 각성과 시민들의 자각과 시민들의 조직화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의 시위 집회와 같은 행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국가 권력의 행포에 속하는 탈원전 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그 탈원전 정책이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독재적 리바이어든이 탈원전을 계속해서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14개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체를 구성합니다. 녹색 원자력학생연대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조직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원 원전산업종사자 시민단체들을 다 귀합해 가지고 100명 단위의 조를 짜서 전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직화를 통해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례를 동원해 가지고 무려 900페이지에 가까운 대작으로 엮은 책이 바로 대련 에스모 글로우의 좁은 해랑입니다. 국가 권력이 평창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시민들이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화해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만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국가 권력 독재적 리바이어든이 시민을 압도해서 시민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자유와 생명을 또 빼앗아가고 기본권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시위적절한 그런 경고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대작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